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살입니다.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이번 시간에는 뭐랄까요 정말 먹을 수 있는 모든걸 다 처먹고 도망가버린 역대급 먹티 데리고 왔습니다. 그럼 봅시다. 제목 나랑 사귄지 단 하루 만에 모든걸 다 처먹더니 성질 오지게 내면서 똥싸고 도망간 먹티놈아 내가 너 끝까지 찾아갈거고 반드시 죽일거야. 원제 제주도 여행 경비 먹티한 촬영팀 남친 평소 늘 언제나 눈팅만 하고 살다가 오늘 처음으로 글 써보는건데요. 뭔가 마음이 설레기까지 하네요. 진짜 어이없고 황당하고 그지같은 이야기인데요. 너무 길어질 수 있으니까 빠른 전달을 위해 최대한 편하게 음승채로 가겠습니다. 그러니까 최근이죠. 저한테는 남친이라는 존재가 생겼어요. 그러니까 원래는 아주 오래전에 한 8년 전 2016년도 일거에요. 어떤 가게에서 제가 알바를 하다가 알게 된 동갑내기 남자인데 당시 같이 알바하면서 되게 친하게 지냈었구요. 나중에 알바를 그만두고 난 뒤에도 매년 명절이나 생일 때 지가 먼저 저한테 안부 인사를 하는 그런 친구였어요. 만나거나 그러진 않고 1년에 한두 번씩 그냥 잘 지내냐 이런 안부만 물어왔던거죠. 그랬는데 지난번 설에 올 설에는 톡을 보내오는게 아니라 아예 전화를 걸어오더라구요. 그렇게 몇 년 만에 통화를 하면서 서로의 근황 공유를 하고 그러다가 전화를 끊었는데 얘가 계속 카톡을 보내더라구요. 그래서 답장도 하고 그렇게 이래저래 있었는데 이게 평소 놀던 친구가 아니니까 딱히 할 말이 없는거에요. 그래서 그냥 대충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 어색하니까 그랬는데도 계속 계속 톡 보내고 아니면 전화를 걸고 제 스스로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막 들이대는거에요. 호감을 표시하더라구요. 솔직히 몇 년 만에 일해가지고 너무 뜬금없으니까 아니 얘가 왜 이러는걸까 이러면서 혹시 돈이 필요한건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 나름 경계를 했는데요. 눈치를 가만히 보니까 그건 또 아닌거 같더라구요. 특히 알바할 당시에도 사실은 제가 호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. 왜냐면 잘생겼어요. 그렇게 한 5일정도 별 거부감 없이 무난하게 연락을 하다가 하루는 제가 서울에서 제 친구들이랑 놀고 생각보다 일찍 헤어지게 된 날이 있어요. 시간이 많이 남더라구요. 그래서 연락을 했고 급히 만나게 된거죠. 몇 년 만에. 당시 반포 한강 어떤 편의점에서 떡볶이 먹고 이야기하고 그러다 헤어졌는데 바로 그 다음 날 우리 가게가 궁금하다 이런 말을 하더라구요. 그러더니 야 옛날 생각이 나는데 내가 가서 일 좀 도와줄까? 이러고는 꽁꽁릉에서 꽁꽁땡땡까지 직접 찾아왔어요. 그 먼 거리를. 근데 이날 저희 가게 진짜 너무 바빠가지고 막 설거지 해주고 쓰레기 버려주고 그렇게 열심히 일만 도와주고 갔죠. 아 그래도 일 끝나고 제가 정말 맛있는 거 거하게 사줬는데 그랬는데 엥? 그 다음 날 또 와가지고 일을 도와주는 거예요. 그러다가 그날 갑자기 저한테 고백을 하는데 솔직히 이런 행동들과 마음 표현하는 거 너무 빠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뭐 이제 우리 둘 다 그때처럼 어린 애들이 아니고 둘 다 서른 넘었거든요. 거기다 뭐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아니 오랜 시간 못 봤던 만큼 설령 잘 모르는 게 있어도 그래 일단 사귀면서 천천히 알아가면 되겠다 해가지고 그 고백을 받아줬죠. 왜냐하면 잘생겼으니까요. 참고로 얘는요 어떤 촬영팀에서 퍼스트 일을 하는 중인데 뭔지는 모르겠습니다. 저는 프랜차이즈 디저트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. 그렇게 목요일이 저희가 사귀고 첫 데이트 하는 날인데 그날 제주도에 가자는 거예요. 첫 데이트인데 첫 날인데 그래서 아니 우리 그날 첫 데이트인데 다짜고짜 여행을 가자고? 이랬더니 아 그게 내가 촬영하는 거 이게 연속적으로 쉬는 날이 없거든 별로 없어. 그리고 너도 그래 가게 알바생 있고 어머님도 와가지고 일 도와주시더만 어? 시간 나잖아. 이러는데 솔직히 이게 틀린 말은 또 아니더라고요.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이 아니면 시간 맞추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계속 여행을 가자. 물론 너무 빠른 것 같다. 물론 제가 아니야 그래도 우리 이제 사귀는 건데 너무 빠른 것 같아. 아직 그런 여행은 너무 이르다. 이러면서 거절을 해봤는데 그래 그게 빠르면 빠를 수도 있는 건데 야 솔직히 그런 거는 다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낸 지어낸 말 아니냐고 우리 서른 넘었다. 이러길래 그래 알았어 하고 수락을 했어요. 사실 뭐 얘가 좋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제주도 안 가본 지 너무 오래됐고 또 짧게 다녀오는 거니까 수락을 한 거죠. 저도 쉬고 싶고. 그렇게 오케이 를 했는데 얘는 촬영 일정 때문에 숙소나 놀러 가는 거 등등등 그런 걸 알아볼 시간이 없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비행기도 알아보고 숙소도 알아보고 예약도 전부 다 했죠. 그리고 얘는 렌터카 예약을 했어요. 하...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죄송합니다. 지금부터가 진정한 본문이에요.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제주도에 도착을 했고 먼저 식당에 들어가가지고 밥을 먹었는데요. 그런 뒤에 계산을 하려고 하니까 이 인간이 그거 지금부터 하나하나 따로따로 계산하면 너무 귀찮으니까 일단 이걸로 전부 다 해. 다 하고 나중에 한 번에 정산을 하자고 이러길래 그래 나도 그게 좋겠다 싶어서 그냥 오케이 하고 진행을 했죠. 그게 편하잖아요. 거기다 우린 이제 연인인데 그런 뒤로 여행하는 내내 정말 재밌게 잘 놀았어요. 그런데요 문제는 바로 화장실이었죠. 몰랐는데 가서 보니까 그 숙소가 사진하고는 좀 다른 게 화장실이 침대 바로 옆에 있고 그 창이 달려있더라고요. 그런데 그 창이 불투명하게 속이 약간 미치는 거야. 즉 안에 누군가 앉아 있으면 밖에서 실루엣이 보이는 그런 거예요. 뭔지 아시겠죠? 좀 어색하긴 한데 그래도 이게 뭐 그냥 실루엣만 보이는 거고 속이 훤히 보이는 건 아니니까 저는 괜찮았어요. 그런데 이 인간은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. 창피해서 볼일을 못 볼 것 같아요. 막 이런 징징대는 소리를 하길래 제가 그냥 흘러가던 농담으로 그럼 자기 배 아플 때 내가 비켜줄까? 이런 말을 하긴 했어요. 그런데 이게 스노우불이 돼가지고 굴러갔죠. 그러니까 마지막 날 밤에 올레 시장에서 음식을 많이 포장해왔고 숙소에 들어와 넷플릭스 보면서 냠냠 먹고 있는데 얘가 갑자기 아아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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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배아배아배아배아 배아파 이러는 거예요. 참고로 이때 당시 밖에 비 오지게 많이 내리고 있었고 시간도 11시가 넘었어요. 완전 깜깜한 밤이죠. 그래서 처음엔 그냥 별 생각 없이 배아파? 그럼 얼른 쏴 이랬는데 헐 니가 여기 있으면 나 똥 못 쏴 그러니까 잠깐 차이가 있어 이러는 거예요. 당황스럽고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에? 야 지금 밖에 비 엄청 많이 오는데 차이가 있으라고?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아아씨 아아배아 나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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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가 좀 가라고 이러면서 제 등을 엄청 강하게 떠미는 거예요. 나가라고 쫓아내는 거죠. 와 지금 이게 뭐야 싶었는데 그래도 최대한 집착하게 자기야 그러지 말고 그냥 내가 잠깐 문밖에 서 있으면 안 되나? 이랬더니 죽어도 안 된다고 해서 할 수 없이 그냥 밖으로 나가는데 이때 저는 몰랐지만 제 표정이 좀 안 좋아하나 봐요. 물끄러움이 보더니 뭐야 화났어? 이러길래 아니야 됐어 그냥 시원하게 쏴 이러고 밖으로 나갔죠. 차에 갔어요. 그리고 잠시 후 몇 분 뒤에 다 쐈다라는 전화가 왔고 얼른 올라갔는데 아니 이런 미친 새끼가 저를 보자마자 갑자기 짜증을 막 내는 거예요. 아니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거냐 어이가 없어서 물었더니 막 고함을 지르면서 야 너야말로 분명 비켜주기로 했으면서 지금 왜 이러는 거야? 사람 힘들게 이러더라고요. 아 물론 제가 뭐 비켜줄까? 이런 말을 했던 건 사실인데 아무리 그래도 그게 뭐 보통 때도 아니고 지금 시간도 늦었고 밖에 비도 오지게 많이 오는데 어? 그리고 나는 그거 그냥 농담으로 한 이야기다. 너무 심각한 거 아니냐? 이랬더니 자기는 뭐 빈말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싫다. 이러면서 짜증 오지게 내더라고. 그 이후 서로 아무 말을 안 하다가 제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. 뻘쭘해가지고 꽁꽁아 내가 빈말하는 사람 같아서 너무 성운했던 거야? 이랬는데 대답을 안 해요. 씹어. 여기서 1차로 빡쳤고 촬영 장비 언제까지 봐야 돼? 기분 많이 안 좋아? 미안해. 이랬더니 아니야 됐어. 이러고는 등을 휙 돌려 누워버리는 거야. 여기서 2차로 빡쳤죠. 아니 진짜 미친 거 아니야? 막말로 제가 똥을 아예 못 사게 방해를 한 것도 아니고 또 자리를 끝까지 안 비켜준 것도 아닌데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삐지고 또 화를 내는 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. 특히 지금까지 몇 날 며칠 시원하게 재미있게 잘 놀고 여행 마지막 날에 갑자기 이러는 게 너무너무 화가 나더라고. 그래서 저도 더 이상 말 안 했어요. 그렇게 밤이 지나고 다음날 아침 알람이 울려서 얼른 일어나 나갈 준비를 하는데 얘가 계속 자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야 나 먼저 준비하고 차에 내려가 있을 테니까 나와라. 나와라 이랬더니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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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이러고는 무려 40분 뒤에 기어 나왔어요. 그것도 완전 똥 씹은 표정을 하고 말이죠. 그래도 밥은 먹어야 되니까 아침 먹으러 식당을 가는데 거기 가는 내내 말 아예 단 한마디도 안 하고 도착을 하고 각자 10분만에 밥 먹고 그때도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렌터카 반납하고 셔틀 기다릴 때도 말이 없어요. 그러다 공항으로 가는 셔틀버스 안에서 마지막으로 제가 한 번만 더 화해의 제스처를 하기 위해서 이어폰 한쪽을 줬거든요. 들으라고? 그랬더니 됐어! 나 안 들어! 이러면서 고개를 확 돌려버리는데 바로 여기서 저도 마음이 팍 식었고 이 새끼는 이제 끝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. 그랬다고 합니다. 죄송합니다. 분량 조절 실패했네요. 2부 잠시 후 올리겠습니다.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오래 안 걸릴까요?